귀여움을 노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사랑스럽고 귀여운 진짜 아강이 배진영 어떡해 진짜 안녕하세요 저는 배진영이를 좋아하는 딸을 둔 엄마 전수원입니다 춤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잘생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얼굴도 자세히 보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초반에는 좀 많이 화가 났었어요 세트로 막 이렇게 살아가지고 저러다가 정신 못 추하려면 어떠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살짝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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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잘생기셨네 아 감사합니다 아 밥은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 긴장해서 못 먹었어요 아 진짜요?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왔어요 제가 들어왔어요 진짜요? 아 오늘 내 딸이 자네에게 쓴 편지를 가지고 왔네 편지를 읽어보며 딸이 자네를 왜 좋아하는지 딸이 꼽은 자네의 매력 포인트가 과연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하네 준비되었는가 됐습니다 그냥 형식상 그냥 형식상 어버이날 이럴 때 다섯 주? 이거 외에는 없어요 진영아 안녕 진영아 안녕 아기 코코코보리라고 제가 약간 연습생 때 어릴 때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갔는데 식감한 애가 해맑게 웃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아기 코코보리라는 별명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좀 그게 약간 이슈 되지 않았었어요 아 맞죠 그래가지고 계속 계속 딸이 보더라고요 나한테 빨리 이거 이거 하라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예전에는 좀 딸이 한심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4년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같이 보여주면 같이 보기도 하고 아 진짜요? 브로마인드 이렇게 있으면 내 소망은 잘 있니?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아 진짜요? 근데 너무 얘가 입이 찢어져가지고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딸이 좋아하니까 저도 이제 같이 좀 공감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진이 형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대단한 사람이지 러블리, 섹시, 큐티 다 잘해서 항상 내 심장이 남아내질 않아 그치만 그중 제일은 큐티 빠티, 뽀티? 이게 뭔 말이야 진짜 귀여움을 노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 진짜 아강이, 배진이 형 어우 나 어떡해 어떡해 진짜 얘 미쳤나봐 어우 이런 멘트를 어떻게 이렇게 쓰냐 죄송해요 힘드시죠? 아닙니다 이런 단어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글거리고 참 얘가 이렇게 쓸 줄 몰랐어요 아 진짜요? 혹시 평소에 어떤 성격이신지 딸이 저한테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시크한데 배진이 형이한테는 굉장히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또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좀 짜증도 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좀 잘하지 이러면서 그럼 완전 반전이잖아요 네 반전이에요 완전 반전이에요 이제 알겠어 이 속에 이 딸 속에 이런 단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왔구나 그러니까요 엄청 반전이실 것 같아요 진영이가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순간을 얘기하라고 하면 2,500 아닌데 잠깐만요 이게 이 시간을 봐봐요 어 네네네 이 시간이 지금 아 와 생일이에요 아 진짜요? 아 어머 뭐야 이 기술이 진짜 이런 기쁜 뜻이 나는 처음에 일시 백전 이렇게 이렇게 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생일이 아니 2005월 10일 만큼 그 시간만큼 우리 딸을 사랑한대요 어떻게 책임져야죠 그쵸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좋은 영향력만 끼치겠습니다 네 아멘 아 아 무교지만 하면 무교지만 하면 그리고 우리 진영이는 얼굴 그 자체가 서사야 가만히 보고 있기만 해도 기승전결이 뚜렛하다고나 할까? 서사를 어떻게 볼까요? 그러니까 이제 아이컨테일 하면 나도 그냥 이제 제 얼굴을 보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? 네 그러니까 어떤지 아 하겠습니다 뭐야 이 진짜 이 기집애 하나 둘 셋 눈이 났네 코는 왕정맞게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귀가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귀여워? 귀가 이렇게 세워진 거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선하고 귀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온 세상 사람들 배진영 음색 다 알아야 한다고 중점에 부드러운데 허스키하기도 하고 그냥 아주 작장한 거지 사실 복명가왕 나온 거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보고 싶었는데 못 봤거든 저는 전화한지도 몰랐어요 아 진짜요? 아니 얘기는 한 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제가 네 기도하면 안 들어가지고 사실은 많이 들어요 집에서 왜냐면 딸이 영상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옆에서 말을 하는데 저는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렸어요 사실 그래서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복명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을 나가게 된 이유가 너무 영광스럽게도 이제 팬분들이 목소리를 좋아해 주셔서 제가 큰 마음을 먹고 나갔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잊어버리지 마라는 노래 아세요? 아 네 살짝쿵 네 너와 나 언젠가 남이 되어도 영영달 수 없는 사이 되어도 잊어버리지 마 우리 딸이 보면 볼 줄 아는데 음색이 좋다고 여기 쓰였었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네요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걸 스스로 해요 그렇죠 어머니 앞에서 부르는 게 더 부끄럽습니다 저도 행복한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였습니다 우리 성장캐 배진영 항상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더 잘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이 음 저절로 든다니까 긍정적으로 나를 변하게 해줘서 고마워 시국이 시국인지라 대면으로 만나는 시간이 거의 없었지만 그만큼 뒤에서 더 열심히 응원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진영이가 평생 같이 갈 그림자 잠깐만 나는 진영이랑 평생 같이 갈 그림자니까 기다릴 자신 있다 어머니께서 머물거리신 평생 같이 갈 그림자 이것도 사진 저희가 만든 거예요 제가 너무 고마우니까 생각하다가 맞는 달업니다 이야 얘 진짜 근데 참 저는 이 부분에 마음에 드네 같이 성장해간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옛날에는 이걸로 많이 싸웠는데 해수가 지날수록 보는 그 시선이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에 비해서 지하도 딱딱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이 성장하는 저는 팬분들이랑 그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거든요 나도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팬분들도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꼭 마지막엔 웃는 날마요 오자 저는 음 청년 젊은 청년이 열심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보기가 좋아요 그래도 행복하게 좀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대박나세요 아 같이 대박나는 거예요 네 진짜 중요한 거니까 감사합니다 잘 돼야지 우리 딸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못 보니까 어때 첫째는 편지를 세 장 썼다는 게 놀랬고 그것도 엄청 세 장을 빡빡하게 써가지고 또 놀랬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지 그런데다가 또 단어 자체가 너무 막 들어보지 못한 그런 단어들 때문에 내가 또 놀랬고 점점 읽을수록 뭔 마음이 드냐면 아 우리 딸이 배진영에 대한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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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또 좋아하게 됐구나 그 나이에 대해서 또 내가 또 느끼니까 또 좋았고 귀엽기도 하고 진지하기도 하고 섹시하기도 하고 재치도 있지? 재치도 있지? 솔직히 말해서 허짓거리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같이 성장하고 변해야 된다는 그 단어에 배진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나도 좋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같이 하겠고 덕질하고 응 같이 덕질하고 같이 응원하고 응 그럴라고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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